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달이 13년만에 떠는 소원을 비는 달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소원 안 비려 보십시오 달리 우리 가족들 몸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구름에 가렸다 나왔따 아우 달이 엄청 크다 동물이 엄청 크다보니 리yin하고 나왔따 아우 달이 13-MI 아우 달이 14-MI 아우 달이 13-MI 손님분 오셔서 드럼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원 빌었습니까?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